안녕하세요 스마트폰의 키네마스터 앱에서 스티커 속에 글자를 넣는 방법에 대한 질문을 하는 구독자들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강의를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즉 스티커 속에 글자를 넣는 방법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키네마스터 앱을 터치합니다. 터치하면 화면이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오지 않는 분은 제일 아래에서 만들기 이걸 터치하세요. 만들기를 터치하면은 이러한 새로 만들기 라는 글자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새로 만들기를 터치했습니다. 터치하고 프로젝트 이름에 이걸 터치해서 이걸 터치하면은 이 옷을 터치하면은 자판기가 뜹니다. 툭 터치하면 자판기가 뜹죠. 그래서 프로젝트 이름을 지는 키네마스터 스티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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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텍스트 글자 입력 이렇게 제목을 넣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화면 비율은 16대 9로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고급은 무시하고 하단에 만들기가 있죠. 하단에 만들기를 터치하겠습니다. 만들기를 터치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미디어 브라우저가 뜹니다. 여기에서 저는 바탕에 깔 간단한 이미지 에셋을 가져오겠습니다. 이미지 에셋을 터치해서 스티커에 글자를 넣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미지 에셋을 터치해서 한 두개 정도 가져왔습니다. 터치해서 가져오고 그리고 우측 상단의 엑셀을 터치합니다. 엑셀을 터치해요. 그리고 빠져나왔습니다. 그러면 현재 타임라인에 이와 같은 바탕화면이 왔습니다. 여기에 스티커를 가져와서 글자 넣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레이어를 터치합니다. 먼저 레이어를 터치해서 또 터치하면은요. 여기에 보시면은 스티커라고 있죠. 스티커 이걸 아이콘을 터치하세요. 글자를 터치하지 말고 아이콘을 터치하면은 스티커 다운받은 것이 쭉 나옵니다. 그러면 스티커의 텍스트를 다운받으려면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여기 기어집 있죠. 이 기어집이 SS도우죠. 이 SS도우를 터치합니다. 그러면은 상단에 여기 보시면은 스티커라는 글자가 있어요. 그리고 스티커 중에서 카테고리가 쭉 나왔습니다. 텍스트, 아티스트, 모션, 액션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여기 가장 위에 있는 이 텍스트가 기본적으로 선택되어 있습니다. 텍스트가 선택된 상태에서 여기에 스티커를 다운받아서 사용하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노트라벨을 다운받아 보겠습니다. 이건 프리미엄으로 써놨죠. 이것은 정품이 아니면 다운받을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노트라벨을 터치하면은 제 경우에는 여기에 설치됨이라고 되어 있어요. 설치가 안된 분들은 다운로드가 뜰 것입니다. 다운로드. 다운로드가 떠 있으면 다운로드를 터치하면 됩니다. 그러면 다운이 됩니다. 다운이 되면은 그것이 어디에 저장이 되느냐면요. 뒤로 나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아까 레이어 터치해서 스티커를 터치해서 가져왔죠. 여기에서 쭉 보면은 이와 같이 노트라벨 이런 것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노트라벨을 먼저 가져와서 글자 입력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노트라벨을 터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를 터치했어요. 터치하면은 화면에 이렇게 왔습니다. 자 이렇게 왔어요. 이렇게 가져왔고요. 하나 더 가져와 보겠습니다. 다시 다시 레이어 터치해서 레이어 터치해서 그 다음에 스티커 터치하고요. 스티커 아이콘을 터치합니다. 아이콘 터치해서 이번에는 송그림 할로윈이라는 것을 다운받았어요. 에세스도에서 송그림 할로윈을 터치해서 여기 이 거미줄 같은 것을 가져와 보겠습니다. 이걸 툭 가져왔어요. 그래서 현재 이렇게 두 개를 가져왔습니다. 지금 현재 보이는 보이는 이것과 다음에 이것 이렇게 텍스트 입력하는 스티커 두 개를 가져왔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에서 여기에 텍스트 입력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텍스트 입력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텍스트를 입력하기 위해서 구독자가 실수를 한 것이 어떤 실수를 했냐면요. 여기서 텍스트 입력을 하기 위해서 레이어를 터치해서 여기에 텍스트 T를 터치해서 글자를 입력하려고 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터치해서 예를 들면 안녕하세요 이렇게 넣었다면 확인을 눌렀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안녕하세요 들어왔는데 여기에 글자를 넣어도 여기에 텍스트 입력이라는 글자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자 그렇건 이것은 이렇게 별도로 텍스트를 터치해서 넣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고 자 안녕하세요를 삭제하겠습니다. 삭제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하단에 이렇게 노트 라벨이라고 텍스트 스티커의 텍스트를 하나 가져왔잖아요. 이 타임라인의 이 스티커를 먼저 터치를 합니다. 터치를 하면 오른쪽에 보면 여러가지 메뉴가 변경할 수 있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기에서 속성이라는 것을 터치하세요. 속성 자 속성을 터치하면 여기에 텍스트를 입력하는 칸이 나옵니다. 그리고 텍스트 색상을 바꿀 수 있고 텍스트 크기도 바꿀 수 있어요. 자 지금부터 직접 해 보겠습니다. 텍스트를 터치해서 텍스트를 입력하세요. 거기 부분을 터치를 했습니다. 지금 터치해서 제가 사랑합니다 라던가 자기 나름대로 무슨 글자든지 넣으면 되겠죠. 사랑합니다 이렇게 넣어 보겠어요.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이렇게 넣어 보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글자를 넣었으면 이 서체를 바꾸려면 여기 A자 있죠. 이것을 터치합니다. 이 A자를 툭 터치해요. 그러면 여기에 서체가 많이 나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즐겨찾기에 등록한 것이 있고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면요. 한국어도 있잖아요. 이것을 터치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저는 여기서 빙그레트 볼드를 터치해 보겠습니다. 조금 굵은 글자를 툭 터치했어요. 그러면 위쪽에 빙그레트 볼드가 생기면 이것이 선택됐다는 표시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른쪽에 V자를 터치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시 입력창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여기에서 확인을 터치합니다. 확인을 터치해요. 그러면 보세요. 화면에 사랑해요라는 글자가 생겼죠. 여기에서 그 다음에는 여기 색상 텍스트 텍스트 색상이라는 것을 터치합니다. 이 사각형을 터치하는 거예요. 여기 검은 사각형이 있죠. 지금 현재 검은색이 되어 있으니까 검은 사각형을 터치해서 자기가 원하는 색상을 푹 선택해서 저장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 보세요. 색상이 이렇게 바뀌었죠. 여기서 그 다음에는 텍스트 크기라는 것이 있어요. 지금 현재 기본으로 50으로 되어 있죠. 이것을 널리면 글자가 커지죠. 오른쪽으로 당기니까 글자가 커지죠. 화면 보세요. 텍스트 크기를 오른쪽으로 밀면 글자가 커지고 왼쪽으로 갈수록 글자가 작아집니다. 저는 글자를 최대로 크기로 했어요. 그리고 뒤로 가기 이것을 터치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글자를 넣을 수 있습니다. 하나만 더 하고 끝내겠어요. 여기 헬로윈 송그림 헬로윈 있죠. 여기에도 글자를 지금 현재 보시면 여기에 텍스트 입력이 있는데 이것을 레이어 터치해서 텍스트 터치하면 안 됩니다. 안 되고 여기 송그림 헬로윈 라는 것을 터치합니다. 이 스티커를 터치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속성을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여기에 텍스트 입력이라는 이 글자에 글자를 입력하고 색도 바꾸고 크기도 조절하는 겁니다. 속성 터치하겠어요. 속성 터치하면 텍스트 입력이 있죠. 그것을 터치해서 제가 여기에서 왕금이 이렇게 넣어보겠습니다. 왕금이라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A 있죠. A를 터치하면 A는 서치입니다. A를 터치해서 자기 원하는 대로 이렇게 글자를 넣습니다. 터치하면 됩니다. 미생체를 터치했어요. 그리고 저장을 했습니다. 그럼 왕금이 이렇게 왔죠. 여기 보세요. 왕금이 이렇게 이런 스치가 왔습니다. 그 다음에 확인을 터치합니다. 확인을 터치했어요. 그럼 화면에 보면 이렇게 왕금 이런 글자가 들어왔죠. 그리고 텍스트 색상을 터치합니다. 이거는 흰색 이걸 터치해야 되겠죠. 흰색 부분을 터치하면 됩니다. 이걸 터치 하겠습니다. 터치해서 붉은색을 한번 터치해보세요. 붉은색을 터치해서 저장했습니다. 그러면 화면에 이와 같이 왕금이가 글자가 들어왔습니다. 여기에서는 글자를 크게 하는 그런 것은 기능은 없죠. 그래서 텍스트마다 스티커의 텍스트 에마다 설정이 각각 다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설정으로 들어와서 글자를 이와 같이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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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